그리스도 누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의 신앙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당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생 한 번뿐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내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단 하루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